안녕하세요 여러분께 여행지를 소개해드릴 스팟라이트입니다 오늘은 제가 자주 가는 속초의 맛집을 소개해드릴 텐데요 속초는 제가 정말정말 자주 가는 여행지거든요 시청자분들께서 속초 여행 가실 때 꼭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도를 보시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완도회식당, 남경맛국수, 하마식당, 속초회반, 함흥냉면호, 속초왕오징어회 신북청 아바이순대 순서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속초에서 물회를 찾으신다면 완도회식당을 추천해드립니다 신선하고 맛있는 물회가 일품이고요 수유미식회에도 나왔었습니다 저는 속초 오면 늘 생각이 나더라고요 오징어물회, 가자미회덮밥을 각각 하나씩 시켰습니다 회는 당일재료로만 사용해서 굉장히 신선합니다 재료가 소진되면 문을 닫으니 늦게 방문하신다면 전화하고 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반찬은 소소하게 나오고요 물회는 국수나 밥을 정할 수 있는데요 저는 면을 좋아해서 올 때마다 면으로만 선택했습니다 중간쯤 먹다가 면을 넣고 섞어줍니다 새콤하고 신선한 물회와 회덮밥으로 깔끔한 한 끼였습니다 강원도의 대표 메뉴라고 하면 맛국수가 빠질 수 없는데요 속초에 오신다면 꼭 한번 드셔보셔야 하는 들깨 맛국수입니다 각종 매스컴에도 정말 많이 나왔더라고요 그만큼 유명한 곳입니다 웨이팅 등록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네요 저는 식사시간이 지나고 와서 그런지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저는 시그니처 메뉴인 들깨 맛국수를 시키고 이곳에 처음 온 친구는 모험을 하기 싫다고 해서 비빔맛국수를 시켰습니다 비주얼은 좀 이렇지만 정말 맛있습니다 들깨 특유의 고소함과 달콤한 소스로 맛국수를 비벼 드시면 됩니다 비빔맛국수도 맛있는데 들깨 맛국수가 더 유니크하고 맛있었습니다 꼭 드셔보세요 맛국수를 드셨다면 차로 1분 거리인 라또레오라는 아이스크림 전문점에서 디셔트를 드셔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수제 아이스크림 집인데요 맛도 괜찮습니다 속초에서만 맛볼 수 있는 감자 속초 딸기를 시켰습니다 감자를 아이스크림으로 먹는다는 게 생소했는데 맛있더라고요 하마식당은 조용하고 깔끔한 식사를 하실 수 있는 곳입니다 음식도 정말 정갈하게 나오거든요 일식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꼭 한번 오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현재는 점심 영업만 하고 있으니 방문하실 때 참고해주세요 메뉴는 호토마끼, 마제소바, 미소차슈덮밥 세 가지 뿐인데요 메뉴가 많은 것보다는 음식 하나하나에 더 정성들여 나오는 것 같아서 기대가 됩니다 호토마끼와 차슈덮밥을 시켰습니다 츠로우메 유즈라는 술을 시켰는데요 유자향도 깊고 제가 술을 잘 못 마시는데 도수도 높지 않아서 부담이 없더라고요 근데 가격이 부담돼서 잔수를 시켰습니다 호토마끼는 크기가 정말 큰데요 한번에 먹어야 제대로 맛을 느낄 수 있다고 사장님이 그러시네요 재료도 신선하고 맛도 정말 괜찮더라고요 차슈덮밥도 나와서 신나게 비볐는데 비비지 말고 한 수저씩 떠서 고기와 함께 먹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지금까지 잘못 알고 먹었네요 그래도 맛있게 먹었었는데 어쨌든 차슈는 풍미가 가득하고 부드러웠습니다 분위기 좋은 곳에서 만족스러운 식사였습니다 따끈한 국물과 술 한잔을 하시고 싶다면 속초해관을 추천해 드립니다 보통은 마당에서 불멍하면서 식히는데 오늘은 불을 떼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매장으로 들어왔습니다 매장 안의 느낌은 90년대 느낌이 나네요 이곳은 수제오뎅나베가 정말 유명합니다 선생님 이거 수제어묵이죠? 네 수제어묵과 제가 바로 방금 튀긴 거예요 동그란 거는 바로 튀긴 거라 바로 드셔도 되고요 야채랑 다른 것들도 손쪽으로 짚고 손이만 드시면 돼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묵을 바로 튀겨서 나온 거라 확실히 맛있더라고요 국물도 맑은데 깊은 맛이 나서 좀 괜찮았습니다 아 노래 너무 좋다 아 이거 할 수 없어 1951년에 개업한 이곳은 오장동과 더불어 최초의 함흥냉면집이라고 합니다 넷플릭스의 냉면 랩소디에도 나오고요 수요미식회에도 나오고 정말 정말 유명한 식당입니다 냉면 성지술래 하시는 분들은 빼놓을 수 없는 맛집입니다 함흥냉면 물냉면을 시켰고요 함흥냉면은 비빔으로 나옵니다 함흥냉면은 비빔으로 나옵니다 고구마 전분으로 만든 면이 정말 쫄깃하고 맛있었습니다 함흥냉면 특유의 새콤달콤하면서 깊은 고구마 전분으로 만든 면이 국물 맛도 정말 괜찮았습니다 비빔냉면도 정말 괜찮았습니다 양념이 크게 자극적이지 않았고 명태회와 쫄깃한 면의 조화가 정말 좋더라고요 요즘은 맛있는 냉면집이 워낙 많아서 이곳만의 특별함이 조금 빛을 발했지만 오랜 명성을 간직한 곳인 만큼 속초에 오신다면 꼭 한번 먹어볼 만한 가치가 있는 곳입니다 디저트로 걸어서 4분 거리인 코끼리 만두 음식집입니다 중앙시장에 있고요 이곳은 떡볶이도 유명하지만 꽈배기나 도넛 종류가 정말 괜찮습니다 중앙시장에 오셔서 닭강정 사가시는 분들은 여기도 추천드립니다 맛은 다른 꽈배기와 다 비슷하거든요 하지만 식감이 더 바삭합니다 약간의 한 끗 차이가 이곳으로 발걸음을 오게 하는 것 같습니다 신선한 오징어 요리를 다양하게 맛볼 수 있는 곳을 찾으신다면 속초항으로 오시면 됩니다 지금 보시는 건 모두 동일한 메뉴를 팔고 있는데요 가격도 다 똑같고요 어획량에 따라서 가격이 바뀝니다 저는 늘 가던 곳인 18호에 들어갔습니다 어디 가든 가격이 똑같아서 늘 가는 곳으로 갔습니다 참고로 오징어는 1월에서 3월까지는 금억이라 영업을 안 한다고 합니다 먼저 오징어회가 나오고요 아침에 오징어회를 먹었는데도 새롭네요 먹어도 먹어도 질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다음 메뉴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오징어 통찜입니다 진짜 신선해야만 내장까지 먹어도 맛있는 건데요 밤에 보다 못 팔면 어떻게 해 지금 몇 개라고 해 정말 괜찮습니다 꼭 한번 드셔보세요 새가 안나서 이거를 이제 방해를 안 한 거는 새게 다 말려요 말리면 이제 또 계신 날 아침에 다시 새 나면 다시 열고 치고 오늘은 날씨가 통찜까지 먹고 일어나려고 했는데 오징어 라면을 서비스로 주셨습니다 따끈한 건물이 좀 필요하긴 했는데 감사히 잘 먹었습니다 참고로 라면은 진라면을 쓰신다고 하네요 오징어가 생각나신다면 속초항으로 와주세요 아바이 순대마을에 오신다면 1박 2일에 나온 단천식당이 항상 사람이 많습니다 하지만 제가 자주 가는 식당은 바로 옆에 있는 북청 아바이 순댓집인데요 순댓국 맛은 두 집 다 비슷합니다 둘 다 맛있습니다 여기는 순댓국을 시켰는데 우선 견과류와 오징어 젓갈을 넣은 비빔밥이 나오고요 옥수수 막걸리도 맛보고 싶다고 하면 한 잔 주십니다 반찬도 괜찮은데요 새우장 명태식회 해조류 무침까지 전부 괜찮습니다 순댓국은 보소고기와 순대가 많이 들어있고 깊은 국물 맛에 냄새가 거의 나지 않았습니다 명태식회는 맛있어서 포장해 갔습니다 줄을 서지 않아도 되고 다양하게 맛볼 수 있어서 순댓국을 먹으러 가면 저는 항상 이곳을 오곤 합니다 오늘 영상도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에도 좋은 여행지로 소개해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스팟나이트였습니다